이거 먹어요 아까 식사시간에 안 먹고 아껴둔 겁니다 사장님 주려고 이걸 왜 안 먹고 온다 알죠? 오늘 사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할 거 없어 내가 살자고 한 일이야 사장님 차비도 좋습니다 받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거기는 존댕일 거야 알리 알리 압둘 조상우야 걱정하지 마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 모르면 우리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걸 왜 안 먹어요? 혹시라도 공격이 시작되면 다 같이 멈춰서 싸우면 돼요 거기서 인생이 굉장히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 손을 감춰 딱 해보이니까 너 먹어 좋아 나 원래 아침 안 먹어 나 원래 아침 안 먹어 삼성 위로였어 됐지? 됐지? 나랑 같이 하자 여기서 우리 게임이 되면 결국 힘쓰는 거 아니면 머리 쓰는 거 너랑 나랑 둘이 같이 하면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삶을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명확하게 삶을 다 이길 수 있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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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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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형이라 하니까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겨서 같이 나가자 돈 가지고 가족한테 돌아가는 거야 감사할 거 없어 내가 살자고 하니 아니, 제가 눈에 좀 춤추려고 할 거야 지금 나는 너가 안 보여 나는 너너뛰어 내가 뭐랄까 너는 나의 예민이 난 너너뛰어 은혜 너너뛰어 난 그 마음으로 conv여 내가 도와주시기 한글자막 by 한효정